최근 대형 렉카 유튜버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찌양의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당했던 내용이 녹취를 통해 공개되며 찌양의 변호사까지 등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현재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찌양에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에 있는 추후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재혁이 가지고 있었던 녹취 내용은 어떻게 다른 렉카 유튜버들에게 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카라카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카라카초는 구재혁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 장사의 신 오킹 논란이 있었던 위너스 코인에 대해 구재혁은 500만원 아카라카초는 4,500만원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당시 둘이 관계가 아주 가까워서 그랬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아카라카초가 구재혁 핸드폰으로 이 코인을 구매해주게 됩니다. 이때 구재혁의 핸드폰에 있던 자료 등을 복사해놓게 됩니다. 이후 코인 게이트 사건이 터지며 구재혁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카라카초를 저격하게 되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둘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카라카초는 구재혁 핸드폰에서 복사해놓은 자료가 50만 유튜버 판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구재혁과 판숙은 서로 저격하며 싸우게 되고 판숙은 이에 구재혁의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판숙에 그동안의 행실 등이 있었기에 여론을 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PD수첩에서 판숙의 밀양 이슈 등을 다루며 판숙은 사과방송까지 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혼자 나서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평소 친분이 있던 가세현 김세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넘겨받은 자료에는 가세현 김세희가 빡치게 한 파일 등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구재혁이 김세희 폴더를 만들어서 김세희와 통화한 녹음을 따로 모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구재혁은 평소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내용을 날짜별, 대상별로 폴더화하여 정리해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받은 가세현은 최근 찌양 이슈로 구재혁과 판숙, 카라큘라 등의 녹취 내용을 알게 되며 구재혁의 녹취 내용 1만 7천여개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11일 뜬금없이 익은 데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찌양의 녹취록이 세간에 공개된 건 본인 덕분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익은 주장에 따르면 구재혁은 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휴대폰을 박살낸 적이 있다고 하며 그 휴대폰을 막히다가 녹음 파일들이 유출돼 세상에 공개됐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쏘아올린 휴대폰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두 기대하라며 접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근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3월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구재혁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촬영하자 욕설하고 포객쓸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구재혁이 왜 저를 포객쓰했냐고 묻자 그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된 적이 있었고 이때 파손된 핸드폰 수리를 맡겨 수리 기사가 이 녹취 내용을 다 털었다는 가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거 찌양의 뒷광고 이슈들이 다시 떠오르며 유튜버 찬피디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찬피디는 4년 전 뒷광고 유튜버들을 저격하게 됩니다. 이때 시청자들은 찌양도 뒷광고냐는 내용이 많이 올라왔고 이에 찬피디는 찌양이 뒷광고했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찌양 저격러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찌양 전남친 대표가 뒷광고를 많이 해서 위약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남친 대표는 찬피디에게 미사를 시전하며 찌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요. 찌양을 살려야겠다고 판단한 찬피디는 전대표 남친이 시키는 대로 찬피디 방송에서 찌양에게 90도로 사과하고 대본대로 말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대표가 했어도 뒷광고는 사실이었지만 찬피디는 찌양을 위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이후 찬피디와 관련된 8만 개의 악플이 달렸고 길 가다가 돌멩이를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던 홍사운드가 찬피디에게 가족까지 같이 힘든 상황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자 찬피디는 그래도 사람은 살렸으니 된 거 아니냐라고 하여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홍사운드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찬피디는 찌양에게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며 나를 신경 쓰면 끝이 없고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고 위로를 해줍니다. 이후 찬피디는 찌양 사건 이후로 구독자 대비 엄청난 하락을 맞았고 4년 동안 억울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 카라큘라, 정국진 사건의 일이 터졌고 그 여파로 찬피디 채널도 같이 욕을 먹게 됩니다. 홍사운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모든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찬피디가 대화한 녹취 내용을 11일 공개하게 됩니다.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찬피디 채널의 1만 4천 개가 넘는 칭찬 댓글과 함께 80%가 넘어가는 후원이 터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른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잘 버텼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유튜버들을 경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련자들은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